더 봄을 좀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냥 여기가 아니었으면 다 놓치고 지나갔을 것 같은 계절의 변화를 너무 진짜 온몸으로 느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눈 오면 눈 썰고. 눈 오면 눈 썰고. 또 비 오면 배 쓰고 낙엽도 치워줘야 돼. 맞아, 맞아. 배수가 되겠고. 할 일이 많아. 그런데 기분 좋은 할 일들이지. 그렇다. 아, 예뻐. 우와. 매실이 열리나, 여기? 참 예쁘네. 그리고. 얘는 새로 나는 거야, 가지가? 어머, 누나. 신기하다. 참 신기해. 오묘하다, 오묘해. 오묘해. 아유, 산수는 또 언제 저렇게 폈고. 이게 남쪽에서 피는 건데. 빨리 폈네. 저거 뭐예요? 산수유꽃. 이렇게, 저렇게 예뻐. 진짜 예쁘다, 저거. 산수유, 얘도 열매가 있잖아. 산수유. 검색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왜, 왜, 누나? 뭐라고 나와? 산수유 효능. 신선이 먹는 열매야? 먹어야겠네. 일찍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산수유나무의 열매는 음을 왕성하게 해 주고 순정과 신기를 보호하며 성기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너무 크게 나와서. 아, 진짜? 아유, 망측하네. 아유, 욕성을 단단하게 한다. 아유, 너무 망측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 동의보감에? 동의보감 한번 읽어봐야겠네. 아유, 산수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꽃이 피다니. 예뻐요. 아, 드디어 꽃사진으로. 아, 좋다, 좋아. 마당에 쓰니 좋구나. 저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마당에 있으면. 아, 진짜. 감사합니까. 아, вер이.